그 다음에는 그 다음 주에 오면은 구름같이 오시나 님은 23번 배우고 우선 자기야 그건 나중에 하고 이거 배워 먼저 아미타부을 관세흥 보살님 이놈 하고 와서 만날 봉지 않아 배워 아 오늘은 이 알았지만 자아 그리고 회장님이 하자면 좀 그렇게 좀 해봐요 오늘 양 보살님 같이 이쁘 입고 왔잖아 시작 호무안 시작 호부한 세상에 사랑을 될지 웃는 길과 웃는 길을 그두가 내었던 곳이 나 일러줘 웃는 길 찾으려고 헤매여 왔건만 온 웃는 길은 영영없고 아미타불 관세음보살님 지성으로 부르어 부르고 불러 이 생에 맺힌 하늘 구생에나 부러주시라 눈불파로 하늘 허여를 본라네 아이고 대우 하다 성아 나 내 해 만날 봉자 내여느니 만날 봉자 내여느니 도와 안다와 도와 안다와 청을 두고 청을 두고 흑정짜로 눈일다가 흑정짜로 눈일다가 흑정짜로 눈일다가 흑정짜로 새해선 와 주님 만나할 봉짜가 만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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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짜가 봉짜가 염려로 그 은하 염려로 그 은하 이별 별자 웬일인고 이별 별자 웬일인고 이별 별자를 이별 별자를 대여 주니 대여 주니 만나할 봉짜가 흐그 만날 봉짜가 흐그 염려로 그 은하 염려로 그 은하 만날 봉짜 대여 대여 노니 만날 봉짜 대여 노니 노니 너무 잘하는데 봉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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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진바람이 봉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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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별자를 떼어 주니 이별 별자를 떼어 주니 만나할 봄자가 흐흐 만나할 봄자가 흐흐 만나할 봄자가 흐흐 봄자가 흐흐 염려롭구나 염려롭구나 너무 잘하네 만날 봄자 떼헤어 논이 떼헤어 논이 떼헤어 논이 떼헤어 논이 시작 만날 봄자 떼헤어 논이 너와 안나와 정을 두고 너와 안나와 정을 두고 두쩡자루 눈일다가 두쩡자루 눈일다가 두쩡자루 눈일다가 이 이별 별자 웬일인고 이 이별 별자 웬일인고 이 이별 별자 이 이별 별자를 떼헤어 논이 이 이별 별자 웬일인고 이 이별 별자를 대여 주니 만날 봄자가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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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저러 염저러 구나 구나 그치? 염저러 구나 염저러 구나 한번 돼 그 다음에 아이고 대고야 아하이구 올려서 하면 돼 그러면 회장님 예양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